안녕하세요. 9월 27일 화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요회에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마음 아파하시고 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북쪽의 손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위부대는 사이에 몰아넣고 후위부대는 지중에 몰아넣겠다. 시체 섞는 냄새에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요회를 시작하면서 요회를 울어라 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요회를 슬프다 하면서 울고 있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바로 그 마음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요?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너도 하나님이 왜 마음 아프셔? 땅이 당한 일?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니야? 그러실 수도 있어요. 더 읽어볼까요? 당신의 백성은 불쌍히 여기셨다.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거 메뚜기 재앙으로 비유될 만큼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거 하나님의 심판이었을까요? 당신의 백성 어떤 백성이죠? 회개하지 않는 내가 울어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하는 재난이 오고 보통 저희가 최소한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찾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이미 멀어져 버려서 내 욕심에 거의 끝까지 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 제가 요나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지자들이 특이한 게요. 요나서를 포함해서 선지자들이 성공하면요.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은 회개하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을 잘 듣고 사람들이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죠. 그러니 유능한 선지자가 있다면 요나처럼 니누의 백성들이 다 돌이키고 뉘우쳐서 하는 심판을 돌이키시잖아요. 네. 요엘에게 선포하기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해친 거예요? 울라고요. 울라는 거 회개하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었어요. 어제 은진사님이 같이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울리기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메뚜기 때가 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거든요. 뭐 가뭄 있을 수도 있지. 메뚜기 때 올 수도 있지. 하긴 언젠간 돌아올 거야. 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란 이라크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되게 황량하고 삭막한 곳 사막을 떠올리지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티크리스 유프라테스 강 4대 강 4대 무명 중에 하나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최소한 바벨로니아 시대 그곳은요 굉장히 울창한 숲과 정말 그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도시들이 아주 큰 숲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열심히 나무를 자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황량한 곳이 되었어요. 제가 일장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7년에 한번 땅을 쉬어라. 그리고 칠칠이 사시고 49년이 되고 50년째가 되는 애는 2년 동안 땅을 쉬어라. 우리가 볼 때 미친 짓이죠. 아니 땅을 쉬면 어떡해요? 그럼 농사 어떻게 지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지력이라는 것이 있고 땅은 쉬어야 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 이제는 일주일에 이틀 쉬잖아요. 근데 예전 백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은 쉬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이랬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쉬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 쉼 안식이라는 것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질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신현이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7년에 한번 땅을 쉬는 것도 하지 않았죠. 어떻게 될 때까지 그 땅이 모든 힘을 잃어 더 이상 곡식이 나지 않을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갔어요. 뭐 이거를 뭐 지금 우리가 알아서 뭐 질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3000년 전 구약을 보면 되게 놀라운 게 많아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지혜의 면에 있어서도 정말 근데 그렇게 그들이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렇게 결국 그들은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그 모든 메뚜기 때부터 메뚜기 때를 비유를 하는 그 모든 아픔들이 끝날 거다.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와 그로 인한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 회개하고 거기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주일날 베드로 전설 함께 나눴던 말씀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 힘으로 하여라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운다는 건 내가 힘이 세워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실은 잘 몰랐지만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매일 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좀 보이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신데 그래 내가 회개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해서 모든 걸 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이에게 그 힘이 왜요? 오늘 말씀 주신 게 뭐였죠? 슬퍼하셨다.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 아파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버려 울어야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도 다 소진해버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더 더 더 더 노력하라고 쥐어짜내라고 그러면 넌 성공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이요. 이미 지쳐있는 이에게 네가 문제라고 더 더 더 더 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울지 못한 우리의 요일도 보내주시고요. 마음 아파하시며 너의 힘으로 살라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힘으로 내가 주는 사랑으로 내가 주는 은혜로 살라는 거야. 생각을 해봤더니 어... 그런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른보다 행복해요. 근데 어린 아이들도 실은 삶의 문제는 똑같잖아요. 그들도 집에 살고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해맑게 살까요? 그에게 주어지는 삶의 짐들을 부모가 지고 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아이가 힘들지 않게 그 모든 다짐을 다 지고 함께 울며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자고 이게 오른 길이라고 여러분 회개하라는 그 말씀 다른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막 더 힘 세지고 그렇게 사시겠어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살아갈 힘도 주시고 함께 할 지금 이렇게 같이 영상 보시는 것처럼 함께 한뜻으로 갈 사람들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갈 길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삶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던 거였겠죠. 그의 눈물은 요에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파신과 같은 거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부모가 자녀에게 더 노력해야만 한다고 그리야만 성공한다고 쥐어짜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사랑한다고 내가 힘을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이었고요. 창조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이 좀 납니다. 아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 나라에 울고 계셨구나. 내 힘으로 힘을 쥐어짜내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힘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나누며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나눌 때 그 나눔이 세상을 채우거든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여호와 영광이 가득 찰 거거든요. 그렇게 살겠다고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위에 예수 글소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도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하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